안녕하세요 YZU 클럽 한민섭입니다 오늘 배울 기술은 트라피지 스토리라는 기술인데요 트라피지 스토리 기술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기술이 트라피지 스토리입니다 트라피지 스토리를 하려면 우선 먼저 트라피지를 해야 되겠죠 트라피지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카운트 히트를 내려주시는데 이쪽 검지 손가락으로 잡으면서 내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다이스가 YZU를 이렇게 한바퀴 감도록 해주시고요 이 상태로 멈추신 다음에 다이스를 다시 앞으로 보내주세요 그럼 이렇게 풀리면서 YZU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트라피지를 해주시고 다이스를 내려서 한바퀴 감아주세요 그 다음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주세요 이러면 트라피지 스토리의 완성입니다 이상으로 트라피지 스토리라는 기술이었고요 YZU 클럽 한민섭이었습니다 안녕 이러면 트라피지 스토리의 완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